이산화 패밀리 페스티벌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 감동의 시간을 같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산화에 성공하는 방법은 참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초심을 잃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지켜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성장하시고 성공하신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산화와 함께 라이프스타일 속에서 시간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처럼 이산화와 같이 진정한 건강을 위해서 또 진정한 부를 위해서 같이 하시면 자연이 그렇게 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산화 가족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